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그지같은 엄마 데리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찾은게 아니고 구독자 중에 한분이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겁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은 아니고 한 2년 된 것 같아요. 사연 자체가. 그리고 제목을 보면 딸과 아이패드가 나오는데 얼마전에 비슷한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할머니 똥오줌 받게 하면 사준다고 했는데 안사주고 띠먹은거. 근데 그거 아닙니다. 고정된건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제목. 딸아이가 지 용돈을 모아서 엄마인 저 몰래 아이패드를 하나 샀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배신감이 너무 커서 바로 압수부터 했습니다. 원제. 딸아이가 저 몰래 아이패드를 샀네요 글쎄. 방탈인건 잘 알지만 좋으니 꼭 듣고 싶어 이렇게 글올립니다. 저희 딸은 이제 고3이고 평소 용돈은 주 3만원씩 주고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경제관념 이거 하나만큼은 철저히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꼭 필요한게 아니라면 절대 쉽게 구매하지 못하도록 우선 엄마 아빠한테 미리 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허락을 받고 사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이도 그런 제 말을 잘 따르기도 했죠. 전에 고3 올라간다고 새 책가방에 사고 싶다는 것도 계획서를 먼저 보고 난 뒤에 사게 해줬어요. 사준 것도 아니고 자기 용돈으로 산 겁니다. 책가방을. 그랬는데 바로 오늘이죠. 아이가 자기 친구들이랑 논다며 잠깐 밖에 나간 사이에 제가 방 청소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책가방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길래 정리를 해줘야겠다 싶어서 가방을 좀 열어봤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야. 제가 사추지도 않았던 게다가 계획서조차 받지 못했던 아이패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바로 사진을 찍었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너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되레 적반하장으로 왜 자기 가방을 뒤졌냐며 더 화를 냅니다. 진짜 이것 때문에 기도 안 쳤는데 일단 아이패드는 압수를 했고 친구고머고 너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아 이런 일이 있을까봐 지금까지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시켰던 건데 이거를 부모 몰래 샀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그래요. 처음엔 이거를 다른 친구한테 빌려온 건가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얘가 바로 화부터 내는 걸 보니까 샀다는 게 확신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것 때문에 저 정말 배신감들어 미치겠는데 방을 다 뒤져보니까 역시나 아이패드 박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 것도 산 거지만 중고도 아니야 새 거를 산 겁니다. 새 거를 아니 이게 돈 몇십 하는 것도 아니고 100, 200 그냥 넘어가는 건데 애가 이 비싼 걸 돈이 어디서 나서 샀는지 또 왜 이런 짓을 몰래 한 건지 저 지금 모든 게 혼란스러워요. 아이가 아직 집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급하게 글을 올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패드는 이대로 제가 압수를 할 거고 집에 오면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맞겠죠. 제가 부모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아줌마 진짜 미쳤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 책가방 사는데 계획서를 쓰게 합니까? 예? 자식 목 졸라 죽일 작정이야 뭐야. 아니 그러는 너는 계획서 같은 거 일일이 다 쓰고 물건 사요? 너는 그렇게 하냐고. 이건 부모가 아니라 그냥 악마 새끼들이네. 히이 2번 그래서 그 계획서 썼으면 그걸 네가 사줬을 거예요? 네가 안 써줄 게 뻔하니까 애가 용돈 모아 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가지고 네가 얻는 게 도대체 뭔데요? 새끼가 죽기밖에 더하겠어? 지금 봐봐 애 죽으려고 하잖아 네가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애는 점점 더 숨이 막힌다고 세상에 책가방 사는데 계획서를 내라니 진짜 욕 나온다 이 아줌마는 딱 보니까 지 딸에는 나는 딸 자식에게 자립심과 경제관념을 길러주는 좋은 부모다 이러고 자빠져 있네 얼씨고 소름 돋는다 정말 아이고 불쌍해라 태어났는데 이딴 게 부모라니 어이구 4번 그렇게 자잘한 것도 계획서를 제출하게 만들어 구매 욕구를 억지로 짓눌러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애 커서 돈 관리 더 못해요 성인이 되고 나면 즉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때 맺혔던 그 함 때문에 네가 맺히게 한 거 진짜 미친 듯이 사게 돼요 알겠나요? 무식한 부모야 5번 나 예전에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해보면 부모가 엄하지 않은 애들은 오히려 집순이들이 많았고 이순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엄한 부모가 있는 애들은 친구랑 자취합니다 해놓고 지 남친이랑 동거하는 거 오지게 많더라고 물론 이걸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과하게 억압을 하면 엇나가는 거 십상이야 추가 잠깐 사이에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아이가 아까 들어오긴 했는데 들어오기 전까지 아이패드를 열어가지고 제가 내용물을 확인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글을 썼다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하튼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넷플릭스니 왓채니 등등등 영화 같은 걸 보는 어플이 되게 많이 깔려있는데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게 이건 절대 공부 목적으로 상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가 계획서를 못 쓰는 거야 비번이 걸려있더라고 처음엔 저도 살짝 애를 먹었는데 생일이랑 전화번호랑 이래저래 조합을 해보니까 금방 열리더라고요 어쨌든 또 카카오톡이 깔려있길래 평소 친구들과 주고받던 일상 대화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 저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집에선 그렇게 바르고 조용하던 애가 무슨 이중인격자야 너무나 상스럽고 험악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가벼운 인연 전형 같은 욕부터 시댄 같은 10원짜리 이런 단어들도 기본이에요 나 처음 봤어 정말 제 마음이 갈기갈기 다 찢기고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부모니까 애한테 이야기를 일단 들어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조용히 기다렸고 지금은 뭐 대화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패드는 제가 용돈을 모아서 산 게 맞대요 다만 액수가 크다 보니까 100% 순수하게 제가 줬던 용돈만 모을 수는 없었던 거고 지난 설에 친척 어른들로부터 용돈을 좀 많이 받았나 봐요 고3 올라간다고 어른들이 좀 챙겨줬나 봅니다 근데 그거를 얘가 엄마인 저한테 비밀로 한 거죠 글쎄 이때도 배신감 오져요 여하튼 이런 걸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샀고 또 이걸 산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친구들은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어서 그게 부러워서 그랬답니다 기가 차지 않나요? 물론 이게 아이가 돈을 훔쳐온 것도 아니고 지가 어떻게든 모아서 산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합리적인 소비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적을 했고 그냥 이대로 압수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죠 이참에 단단히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절대 돌려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몇 번이나 다짐을 했었지만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애가 반성을 하고 또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에 결국 저도 부모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래 알았다 그냥 사준샘 치겠다 이러고 줬어요 또 카카오톡 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거를 왜 엄마 마음대로 보냐면 애가 화를 내더라고 하지만 제가 부모 아닙니까? 고쳐야죠 잘못된 언어습관 이거 두고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렇게 우리 두 모녀는 많은 대화를 이어갔어요 처음엔 엄마의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는 수긍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애가 참 그래요 많이 울긴 울었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의 이런 마음을 너무 몰라준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당당하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아이패드를 보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또 이상하고 그래요 뭐 그래도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글을 쓰기 전에 아까 댓글들을 먼저 쭉 살펴봤는데요 쓴소리가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다들 저희 가족을 위해서 달아주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이 교육에 대한 건 가정마다 부모마다 다 방식이 있는 거고 또 딸하고 저한테는 이 방식이 제일 잘 맞다고 봐요 지금 봐요 반성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딸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움직일 때면 대화를 통해서 다시 잡아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뭐 어쨌든 달아주신 댓글들은 감사히 읽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뭐? 사준샘? 사준샘? 야 진짜 돌덕기로 아가리 확 찢어버리고 싶네 야 이 미친 아줌마야 계산 똑바로 안 하냐? 사준샘 칠 거면 일단 돈 150부터 주고 씨부렁거려 2번 애가 그동안 다른 거 사고 싶어도 그거 꾹 참고 참고 모아서 산 아이패드를 사준샘 치겠다고 기도 안 찬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 여자는 제대로 미친 거고요 카톡 본 거 이건 또 뭐야 이게 자식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보겠죠? 당연히 이것도 너는 교육이라 생각을 하겠지? 그래 가정마다 훈육 방식이 다른 거 나도 인정해 근데 여기에 딸을 존중하라는 댓글이 천 개가 넘게 달렸다 천 개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추각을 보니까 딸내미 의견은 묻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본인 방식이 옳다고 못을 딱 박아버리네? 우리도 다 틀린 거고?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글을 왜 쓴 거야? 당신 딸이 나보다 딱 3살 어린데 내가 만약 걔라면 성인 되자마자 바로 독립부터 하겠다는 마음 딱 먹었을 거다 오늘 물론 이렇게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당신이 뭐 절대 모르겠지 그래도 이거 명심해 나중에 후회도 늦는다는 거 피눔을 흘린다는 거 꼭 명심해라 뭐요? 울면서 잘못을 빌었다고요? 야 이 아줌마 착한 개 오진다 진짜 내 장담하는데 아이가 속으로는 이딴 게 부모가 맞나 싶을 거고 스무 살 되자마자 바로 독립할 거라고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었을 거다 4번 야 그 사준샘 치는 부분에서 바로 맏행이 가버리네 덜덜덜덜 이런 거지같은 5번 아니 도대체 어딜 봐서 좋게 해결됐다는 거야? 이거 나만 이해한대? 아줌마 돌았어요? 6번 야 집에선 조용한 아이라고? 그래 조용할 수밖에 없겠지 이런 미친 부모가 있는 집구석에서 애가 뭔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게 일제의 잔재든 뭐든 내가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훗날 너 꼭 고려장 당한길 바란다 이 빌어차먹을 옆였네요 드릴까요? 맞아요 말해봐야 하나도 안 통하니까 애가 입을 담은 거죠 이제 조금만 더 있어봐 마음의 문도 닫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닫았는지도 모르겠네 절대 안 열리게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그 계획 말이야 고려장 계획은 확실하게 세웠을 거여 특히나 아이는 자신의 모든 게 감시를 다 하고 거기다 카톡까지 훔쳐봤으면 사생활은 뭐 아예 하나도 없다는 거네 평소에 폰은 지웠겠지 애가 그냥 자신의 모든 게 다 노출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래가지고 애가 불안해서 거기서 살겠냐?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더 이상한 상황이야 아우 진짜 7반 어릴 때부터 저렇게 억압을 하면서 키우면 나중에 부모 늙었을 때 지들 자식한테 진짜 똑같이 당하더라고 그러면서 지들은 또 불효 자식이니 뭐니 억울하다 징징대는 거고 이거를 자업자득이라는 걸 끝까지 주고도 인정 안 해요 너도 그렇게 될 거다 8반 요즘에 이런 부모가 너무 많죠 주작 같지가 않아요 내 댓글 맞아요 자식한테 돈을 어떻게 쓰는 게 현명한 건지 부모가 됐으면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렇게 그냥 아예 돈을 못 쓰게 하는 것들이 딱 저런다고 더 소름 돋는 건 봐봐 지들이 옳고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하나 더 있죠 지가 착한 줄 아는 거 이 아줌마도 제가 평소 말하는 거기에 완벽하게 부합을 하네요 누가 봐도 그지같고 진짜 사람 말려 죽이려고 하는 악인인데 자기는 화를 안 낸다고 대화를 한다면서 말을 이쁘게 한다 다근다근하게 한다 이런 걸 떠올리면서 자기가 착한 줄 안다니까 진짜 진심으로 착한 줄 알아요 아무튼 이 아이는 얼른 탈출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당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댓글이 한 1200개 넘어가던데 이야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연을 가져왔지만 댓글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리는 건 드물거든요 500개만 넘어가도 어마어마한 건데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